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아침에 뺀다프로 나오는 날을 시작합니다 아침이 일어날 날을 마시기 위해 osób 바라보는 날을 마시고 아침이 일어날 날의 치즈가 걸려본 뒤 밤이 일어나기 위해 마시고 고춧가루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우리가 소화하는 소화들 많이 있어 목소 attained 콜라 요청 시연 pekt Audi 샷 Deb ty ny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재밌다 아니 딱 한 게 돈 안 가져온 거가 좀 더 충격적이게 너무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아니 딱 한 게 오늘은 아이들 수영 레슨 있는 날이라서 레슨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잠깐 놀러 가려고 합니다. 예진아, 잘 보고 건너야 돼. 우와. 안녕하십니까. 예웅이 엄마 옆에 있어. 바다는 위험해. 와, 예진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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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조심해, 예웅아. 너 또 물 먹어. 아, 괜찮아. 밀렸다, 나도. 예웅아 어디까지 도망가니? 예웅아 예준아 저기 봐 진짜 큰 거 봐 예준아 하하하하 너는 또 뭐하니? 휴아웅이? 우리 형아 조금 더 기다려주자 형아 저기 있네 형아는 더 놀고 싶은가봐 형아는 물개거든 많이 추우세요? 많이 추우시냐구요 웅이는 많이 춥대 예준아 예준아 물 왔어 물 왔어 물 왔어 포기하지 않는구만 또 오는데? 아 이제 가자 준웅 이제 가자 애들은 진짜 집에 갈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제 뉴질랜드 여름에 막바지를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런지 사람들이 모두 바다로 모여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집에 가자 오빠 오빠 오 잘 만들었네 불가사리로도 찾았네 죽은 불가사리 같아 어 그건 죽은 불가사리 같아 우진아 우리 불가사리 찾은 기념으로 이제 집에 가자 하려고 했는데 우와 저기 대빵 유람선 우와 나도 타고 가고싶다 저희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애들 배고파서 도미노 피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mod trail 3분 기다려야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오 1분 남았습니다 언제 왜 나오지 여보 얍 땡큐 야호 픽업했습니다 집에가서 야무지게 아이들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이의힛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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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때문에 나랑 더 믿는 거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빨리 저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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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이 저껍다 맛있지? 응 원래 바다수영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최고야? 우리 그러면 이제 피자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아름다다 발 좀 치워줄래? 발 좀 치워줄래? 너무너무 피자 아름다워